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니까요. 그래서 여행에서 비가 내리면 사실 날씨가 좋은 날보다는 좀 우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비가 오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거든요. 비가 오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냥 비 오는 걸 받아들이고 즐겁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렇습니다.